전세계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영원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이죠 영원한 망대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가 영원한 망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보금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 양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새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신의 살림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림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림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림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그곳을 밝히네 그곳을 밝히네 이제 제 27차 세계 렘넨트 대회가 약 두 달려 남았습니다. We have about two months left until the 27th World Remnant Conference. 오늘 제 옷이 좀 어떠신가요? What do you think about my outfit today? 여기 쓰여있죠. 렘넨트는 렘넨트로 모든 것을 통한다. 자, 여기에 조그만한 로고가 박혀있고요. 이 뒤에는 또 우리 렘넨트 대회가 시작된 연도가 적혀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티셔츠 한번 좀 보실래요? 이쪽에 우리 회색 티셔츠에는 이터널이라고 되어있어 영원한 응답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이 티셔츠를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마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티셔츠를 입고 함께 모여서 한 가지의 언약을 선포하며 우리가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작년 WRC 때 함께 찬양했던 렘넨트를 했고, 렘넨트 응원가 기억나세요? Do you remember the Remnant song that we sang last year during last year's WRC? 우리 한번 연습해볼까요? Shall we practice? Who's the Remnant?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작년에는 조금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렘넨트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 3, 7, 5천 종족 살린 렘넨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전 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응원가로 우리 렘넨트 레스고를 부를 것입니다. 특별히 아셔야 될 것이요. 이 렘넨트 레스고는 따로 번역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넨트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언어로 같이 함께 약 2만여 명의 모든 전도자들과 렘넨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모든 흑암의 망대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기억하시면 돼요. 시대를 살릴 주님의 소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렘넨트 외치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가진 당신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전도자 하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우리 함께 외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보면서 우리 렘넨트들에게 각인시키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 렘넨트들에게 인식시키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살릴 주님의 소원 렘넨트들 생명의 복음을 가진 당신은 전도자 사망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일어나 빛을 바라라 어둠 밝힌 바라라 시대를 살릴 시대를 살릴 주님의 소원 렘넨트 생명의 복음을 가진 당신은 전도자 사망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빛을 바라라 어둠 밝힌 바라라 R.E.M.N.A.N.T. Let's go 보자의 축복이 나의 건 부스터 렘넘트 렘넘트 시공간 초월이 나의 건 나는 전도자 이삼지로 전종종 살리는 하나님 나라 플랫폼 박수막 보자의 축복이 나의 건 부스터 렘넘트 시공간 초월이 나의 건 나는 전도자 이삼지로 전종종 살리는 하나님 나라 플랫폼 부스터 렘넘트 미 부스터 렘넘트 부스터 렘넘트 미 부스터 렘넘트 네 마치 처음 듣는 찬양인 것 마냥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외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칠 때에 실제로 모든 회갈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중부 지역과 오천 종족 살릴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지 확신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게요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아셨죠 시대를 살리 주님의 소원 렘넘트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찬양합시다 다시 한 번 찬양합시다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한 번 찬양합시다 A.M.T. 렛츠고! 보좌의 축복이 나의 건 후, 스톱, 랩, 넌 미 시공간 초월인 나의 건 나는 전도자 2, 3, 7, 5, 전종족 살리는 하나님 나라 플랫폼 박수, 마, 댄스 보좌의 축복이 나의 건 후, 스톱, 랩, 넌 미 시공간 초월인 나의 건 나는 전도자 2, 3, 7, 5, 전종족 살리는 하나님 나라 플랫폼 후, 스톱, 랩, 넌 미 후, 스톱, 랩, 넌 후, 스톱, 랩, 넌 미 후, 스톱, 랩, 넌 우리를 랩, 넌 미 랩, 넌 미 자는 게 우리 영구의 목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망대의 기도 함께 찬양 드립니다 Let's praise together the Bodisans pray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as we pray that God becomes our Bodisans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Let's pray it with the greatest faith 으로 선포합시다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날은 구원하심을 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진 날 십자가 피로 구원하심을 감사해 당황하는 나를 건져주심을 나 감사합니다 열망할 나에게 미래를 주신 재림주를 다 찬양합니다 십만 줄게 나의 잘못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성삼이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에 거쳐 나는 파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자를 보게 하는 망대가 되게 하소서 고통에 빠진 자 건져내는 가수꾼 되게 하소서 흙한 문화 속에 흙한 문화 속에 흙한 문화 속에 빠진 문화를 살리게 하소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심판주의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성삼이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고좌에 거쳐 나는 하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롤리 파워 롤리 파워 롤리 탈렛 롤리 미션 전하게 하소서 롤리 파워 롤리 탈렛 롤리 미션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성삼이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고좌에 거쳐 나는 하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성삼이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고좌에 거쳐 나는 하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상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성삼이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고좌에 거쳐 나는 하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우리 이 자리에 거쳐 고백합시다 어둠에 빠진 자를 어둠에 빠진 자를 고개하는 망대 되게 하소서 고통에 빠진 자 던져내는 가수꾼 되게 하소서 은은한 문화 속에 빠진 우대를 살리게 하소서 영정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심판주의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성삼이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고좌에 거쳐 나는 하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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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돌림이셔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담배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성자비 하나님이 블랙홍 내게 하소서 모자의 꽃 전하늘 다수꾼 내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되나 내게 하소서 로니 파워 로니 탈렌 로니 미션 전하게 하소서 우리 사회자분 나오시기 전까지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et's quietly pray meditation until our presider comes forth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군분 원인을 해결하는 능력 영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지력 세상에 지지 않고 살릴 힘 체력 흑암경제를 능가할 빛의 경제력 답을 가지고 후대를 살릴 인력 지금부터 오력으로 세상 살릴 증인들과 충북주의가 함께하는 핵심 예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청소년 전도신학원 재학 중이며 보그만화 교회 이원 휘 렘넌트입니다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장 큰 행복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성악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셨으며 현재 성악과의 비전을 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로 저의 노래가 많은 영혼과 세상을 치유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27차 2024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차 등록은 오는 23일 마감됩니다 제 8회 2024 세계 중직자 대회가 중직자의 실제 망대란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외 5천여 명의 렘넌트 사역자, 교사, 부모들이 지난 3일간 덕평 RUTC에 모여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등 성취될 언약과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37나라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렘넌트 조직을 세우는 렘넌트 망대의 여정 오늘은 제 13회 렘넌트 망대로 5천 종족 살릴 운동 분야 교수 렘망대를 세웁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이 한 주 만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던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단 하루 만에 약 8천 명 정도의 등록 및 입군까지 완료되는 것을 보며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번 제 27차 세계 렘넌트 대회는 237나라를 넘어 5천 종족을 향한 절대 도전의 시작입니다 또한 다민족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렘넌트들이 스미스로 무장돼서 나가는 성전 이를 두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로마까지 다락방에서 237오청 종족까지 하나님께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철저히 세밀히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적 요청 앞에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 237나라 5청 종족에 올인, 올아웃, 올첸지하실 홀리메이션 여러분의 시대살릴 헌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1차 등록은 오는 23일 마감되고 2차 등록은 7월 1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먼저 A 렘넌트 그룹은 2011년생부터 1999년생까지 해당되며 팀에 포함돼 모든 대회 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숙소 및 식사, 차량이 모두 제공됩니다 B 일반 그룹은 1998년생 이상인 일반 참가자로 숙소 및 차량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식사는 희망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환금에 7만 원이 추가됩니다 C 동반자녀 그룹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 등록 시 동반자녀의 등록 정보를 함께 기입하면 됩니다 2020년생부터 2012년생까지는 등록 헌금이 10만 원이며 좌석과 식사가 제공되고 2021년 이후 출생자는 등록 헌금은 따로 없지만 식사 및 좌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B 일반 그룹과 C 동반자녀 그룹에 해당하는 해외 참가자의 경우 숙소 및 식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당일 등록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급에서 3급 및 중증 장애인은 등록 헌금의 50%가 할인됩니다 대회 좌석은 등록 헌금 입금이 완료되는 순으로 배정됩니다 자세한 등록 안내문은 위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 랩런트 리더 수련의 등록은 오는 22일까지 받습니다 A 랩런트 그룹은 청소년 선교국 또는 대학 선교국에 추천을 받은 랩런트 B 일반 그룹은 청년 선교국에 추천을 받은 청년 해당 선교국에 추천을 받은 랩런트 사역자 해당 지회에 추천을 받은 단임 목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 헌금은 30만 원으로 A 랩런트 그룹은 숙소와 식사가 제공되고 B 일반 그룹은 식사만 제공됩니다 숙소 요청 시 등록 헌금에 3만 원이 추가됩니다 리더 추천을 위한 국내외 담당자 안내는 위아.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WRC를 기도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회 포스터와 기도 제목이 준비됐습니다 위아.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8회 2024 세계중직자 대회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중직자의 실제 망대란 주제로 예원교회 커버넌트홀에서 진행됩니다 21일 저녁 7시 찬양으로 시작해 7시 30분에 세계중직자대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번 대회는 대면으로만 진행되며 대회 헌금은 전액 미래교회 헌금으로 전달됩니다 등록 및 헌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중직자대학원 현장 강의가 오는 16일 김해큰빛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날 강의는 중직자가 알아야 할 전두학 4강 및 31학기 종강예배로 중직자대학원장 류강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16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생방송 됩니다 2024 랩런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 등 파트별 수련회가 지난 4일부터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습회에서 유강수 목사는 계층별 랩런트에 맞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강수 목사는 영적인 것은 전부 전달돼 영과 뇌, 유전자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시대적인 임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특히 대학 청년들은 체험해야 되는 거고요 중고등학생들은 봐야 되는 거고요 태형 유아는 전달돼지는 겁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 좀 좋고 뛰어나면 좋은 거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맞는 말인데 그거는 복음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전혀 상관을 벼려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전달해요 유강수 목사는 랩런트에게 전달해야 할 가장 큰 무기는 위드, 임마뉴엘, 원네스의 축복이라며 칠망대, 칠녀정, 칠이정표 안에 이 모든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 기도만 누리고 이것만 전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정신문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복음 문화를 아빠가 중심이 돼 준비해보라고 미션을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전도자들에게 RUTC 안에서 금토일 시대의 모습을 실현시키는 강습회였습니다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랩런트와 부모들은 말씀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등록을 기다립니다 올해도 RUTC 모든 강의실이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인원은 식을 줄 모르는 랩런트 운동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두고 할 것 없이 일어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랩런트들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우며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와 교사 랩런트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각인되길 기도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점심에는 건강한 식단으로 내 몸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구석구석 많은 응답의 포럼들이 소통되어지고 아이들은 RUTC에서 진행될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미리 체험합니다 2024 탑 랩런트 키즈와 함께 찬양을 배우는 시간 손동작, 팔동작, 작은 동작에도 어떤 의미를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배웁니다 다민족 제자, 랩런트, 부모, 교사 모두 함께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는 최고의 귀중한 시간 부모의 품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들으며 랩런트들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최고의 메시지인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이번 여름 이 말씀이 랩런트들에게 각인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랩런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랩런트 망대운동 지난주 토요의 핵심은 전남 서부지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나주 한빛교회에서 열린 이날 예배는 전남 서부지역 중대원과 세계산업선교회 전남 서부지회 광주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랩런트들이 사회와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았습니다 또 해당 지회 산업인 중직자 연합 찬양대 지회연합 찬양대가 각 예배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회 인터뷰 시간엔 전남 서부지회만이 할 수 있는 랩런트 운동의 언약을 포럼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서부지회 목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핵심 연락받고요 두 달 전부터 우리는 핵심으로 토요일마다 모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언약 붙잡습니다 나주만이 할 수 있는 거 랩런트 TCK 운동 진짜 칠칠째 운행하는 우리 서부지회가 될 것입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도시가 되도록 정말 우리 서부지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왔잖아요 광주 동부지회 서부지회 초원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입니다 도서지역들이죠 5천 종족 살리고 훈련시키고 치유하고 제자로서는 최고의 공간이 서부지회 서부지회 정말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앞서 유광수 목사는 지회 목회자들과 만나 절대 가능한 보금운동이란 제목으로 특별 메시지를 전했고 해당 지역 중직자대학원과 세계산업선교회 임원들 지역의 숨은 인재들과 면담하며 금토일 시대에 대한 언약과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2, 3, 7나라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랩런트 조직을 세우는 랩런트 망대의 여정 오늘은 제13회 랩런트 망대로 운동 분야 교수 랩망대를 세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일어난 랩런트 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랩런트 운동사 가이사리아 빌리뽀에서 로마까지가 발간됐습니다 이 책은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일어난 랩런트 운동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고백 30년 다락방 전도운동의 기록 등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위하.kr 자료 구입 메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핵심 및 훈련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6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이번 훈련은 6월 마지막 주에 해외 집회가 진행되는 관계로 한 주 앞당겨 진행됩니다 6월 12일 오후 6시까지 위하.kr에서 등록받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교재 없이 가이사리아 빌리뽀에서 로마까지를 제목으로 강의가 열립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오는 7월 9일 열립니다 새로운 교재인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씀이 선포되며 지난 훈련에서 5과까지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6월 237 화요제자 훈련과 7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모두 위하.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2024 언약과 꿈 영원한 망대가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제곡 영원한 망대를 포함해 나의 777 기도,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등 공모전을 통해 선별된 10곡의 창작곡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 등 현장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CD와 USB로 제작됐습니다 단 현재 USB는 완판되어 온라인 주문건은 13일부터 발송되고 현장 구매는 오는 18일 237 화요제자 훈련부터 가능합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청주 주원교회 고 이철희 성도의 가족들이 오래전 소천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원대로 237 센터와 RUTC에 헌금하는 등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언약 잡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024 여름학기 목회 사무원이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6월 15일 토요일심 예배는 전북지회를 중심으로 전주 예완교회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랩런트 대회 진행 총괄을 맡은 박경모 목사입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가 5년 만에 우리 킨텍스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이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한 60% 이상이 되는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사로잡은 이 시대 속에 우리 랩런트 운동은 전 세계에 우리 랩런트를 살리는 거대한 성병을 샀듯이 영적 허감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구신점이 되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명절과 같은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빨리 예전에 했던 랩런트 운동 팀들이 구성되어서 숙소와 차량 그리고 대회장 모든 부분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벌써 하루 만에 한 1만 명 가까이 등록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의 많은 랩런트들이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은약자본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대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많은 우리 앞장서서 랩런트 리더로 성기는 스탭들이 함께 성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8개 전국의 지혜의 많은 사격자님들도 우리 WRC를 위해서 스탭으로 함께 성기시고 스탭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랩런트 운동의 가장 중요한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이 스탭을 성기다 보면 랩런트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되고 이 WRC는 전 세계 랩런트가 일어나는 구신점이고 이 전 세계 랩런트가 일어나는 이 구신점을 통하여서 또 각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랩런트 대의로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운동들이 이제는 각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WRC를 통해서 스탭과 리더들 또 팀장들에서 전 세계 살리시는 랩런트 서밋들 리더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다락방 축제의장입니다 이 축제의장에 많은 분들이 스탭으로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서 동참하시고 이 운동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원한 기업작품유산의 브랜딩 우리 다락방 가족은 365일 1년 내내 영원한 축복을 가진 랩런트다 어딜 가나 2375촌종족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문화 아월스의 작품 티셔츠 판매가 아이고 벌써 이만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더 수련회와 랩런트 대회의 등록이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하에 준비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2375촌종족 전국에 계신 다락방 가족분들을 만나게 될 우리의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 랩런트 바티잔에 랩런트 대회 소식이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랩런트 운동 속 다락방 가족의 명절인 랩런트 대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375촌종족을 실제 살리는 세계 랩런트 대회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24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인사나 빌리뽀에서 로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2375촌종족까지 말씀 시련이 성취되는 이 현장에 계신 충북지의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랩런트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랩망대입니다 네 지금까지 28개 지회 중에서 반 이상을 돌았는데요 지금쯤 되면 이제 랩런트들 금포일 시대를 위해서 금포일은 완전 집중이구나 그래서 몇 시지? 보지 마시고요 네 아침, 점심, 저녁, 집중, 삼집중 속에서 삼응답받는 말씀성취가 나타나는 이 현장에 있는 것을 행복해하시면서 우리 충북지회 지회장 경석비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먼저 우리 경석비 목사님 어제 세 번이나 전화 오셨어요 그렇게 제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전화 오셨는데 왜 전화 오셨냐 질문 나는 다락방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우리 다락방 가족들을 위해서 다락방 정체성 내가 한번 인터뷰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얼마나 잘 준비하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정체성 네 목사님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광수 목사님 실물을 보지 못하는 선지자 100명이 뒤편에 영상으로 지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30년 훈련을 받았는데 다락방은 사도행전 29장 8번째 랩런트의 바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시대적 전도자 유 목사님 통해서 감추어졌던 절대 응답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138 절대 배경 393 절대 미션 세 가지들의 비밀을 가진 2375천 종족을 살릴 랩런트를 세 가지들의 비밀을 가지고 24 25 영원의 시스템을 갖춘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것이 시대의 천명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보금운동 전도운동 랩런트 운동을 지속할 변질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2000년만에 회복된 원색적인 이 보금 가지고 재림까지 지속을 할 수 있는 일사 각오팀 천명무패 필승 완성의 팀 천하무적의 팀 원내스 시너지 기적을 이루는 이 팀을 세팅하는 모델로 우리 충북지혜가 모델을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 근처에 역에 가니까요 역전에 가니까요 충북으로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충북으로 2375천 종족이 통할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만 빚어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들 너무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세대에서 OTT 세대로 OTT 세대에서 유튜브 세대로 정말 저런 재미있는 영상들과 많은 프로그램들 시스템들을 통해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유튜브 시대로 도전하고 21세기 살릴 22세기를 살릴 4차 5차 산업시대에 멋진 랩런트들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랩런트 응원과 아까 너무 크게 우리 이제 오단장이세요 오단장 오목사 아니고 오단장 네 우리 오단장님이 시대를 살릴 주님에서 랩런트 정말 이걸 크게 외쳐주셨는데 전도자 한국말로 2375천 종족이 랩런트로 다 통할 거예요 그거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다 함께 네 여기 원피스 입으셨네요 여기 구호를 하면서 몸 동작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카메라 이쪽에 봐주시고요 네 뒤에까지 다 잡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살릴 주님의 소원 랩런트 생명의 복음을 가진 당신은 전도자 사망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 밝힐 망대여 I, E, M, N, A, M, T 렛츠고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랩런트 대회 때 2375천 종족 모든 랩런트들이 함께 응원가를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중직자분들도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 충북지회의 현장에서 제 13회 랩런트 망대 오촌 종족을 살릴 운동 분야의 교수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스포츠 분야가 얼마나 많은 경제시장과 오촌 종족을 열 수 있는 키가 되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운동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신체의 기량이나 기술을 겨루는 일 또는 그런 활동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변해왔으며 현대의 와선의 스포츠란 이름으로 새로운 기술과 전략이 개발되며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끼리 근력, 스피드, 지구력 등의 기능 따위를 겨루는 활동으로써 신체 활동을 비롯하여 도구 혹은 동물의 힘을 빌리는 여러 운동과 게임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현대인들의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스포츠는 경쟁을 통한 승리와 업적을 최고의 가치로 잡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 속에서 승리 지상주의와 스포츠 상업화가 만나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갈등적 요소로 작용하며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도 체육과 스포츠 분야에 많은 랩런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한 스포츠 선수와 그 화려한 스포츠 문화의 이면에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재앙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운동 분야 현장에 오직 보금, 정확한 언약을 가진 랩런트 방대가 있습니다 보금 가진 랩런트가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진출하여 스포츠의 흥한 문화를 보금 문화로 영적 흐름을 바꾸고 보금으로 스포츠 현장을 살릴 랩런트를 키우고 세울 수 있도록 언약 잡고 도전하고 있는 랩런트 방대 100년 전 프리메이션이 도전한 스포츠 분야에 천년의 응답을 준비할 제 13회 랩런트 방대 중부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심태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심태현 교수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운동을 오랫동안 하시고 운동권에 계신 멋진 교수님이셔서 네 양복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와 함께 국회와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가다락방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심태현 집사입니다 현재 중부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특수체육교사와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만나게 됐는데요 그중에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정책과 어떤 법률을 제정하는데 같이 자문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금토일 세 가지들 중요한 본부 말씀의 흐름이 흘러나고 있습니다 또 체육업계, 스포츠업계, 운동업계 장난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똘똘똘똘 뭉쳐있는데 뭔가 그 안을 확 빛으로 바꿀 영적 개인 시스템이 있으실 것 같아요 3집중, 3응답 네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분야가 다른 분야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대학 현장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다른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호흡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낮에는 현장에서 응답으로 확인하고 또 저녁에는 점검과 또 다음 날의 중요한 일정 이런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룬터들이 우리 주의 강단 메시지와 본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본인의 영적인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운동 스포츠로 오촌종족 파고들기 너무 좋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촌종족은 여러분 국기가 없습니다 언어가 어떤 언인지도 모르는 나라를 오촌종족이라고 합니다 500만원만 있으면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중직자분들 하실 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 들으시면서 어떻게 랩룬트들과 함께 스포츠를 통해서 오촌종족 그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지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오신 성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보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잘 하고 있는 학교 체육 교육과 또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이 그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스포츠가 보금 운동에 귀중한 도구로 쓰임 받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랩룬트들이 선수로 또 그 현장에서 뛰고 있지만 향후에 지도자로 나갔을 때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금을 전달하고 또 랩룬트를 키워 세우는 중요한 현장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이신데 너무 잘하세요 역시 운동권에 계셔서 그런지 아주 잘하십니다 네 랩룬트 망대로서 스포츠 분야는 처음인데요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표일 것 같습니다 랩망대의 시간표 속에서 어떤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 언약의 성취 속에서 본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따라오셨는지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11년도 6월쯤에 산업성교 예배에서 스포츠인의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디모대 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스포츠 선수는 위에서 내리는 다른 힘으로 살아갈 때 삶이 바뀌고 미래가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 하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여기 이 현장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네요 말씀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된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락방 가족들 중에서 보니까 봅슬레이 국가대표도 있고 레슬링 선수도 있고 축구 선수도 있고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탑 랩런트로 이번에 WRC 때 모일 건데요 그때 시대를 살릴 준위에서 이렇게 축구공도 차시고 태권도도 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랩런트 망대는 이렇습니다 거절이 없습니다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우리 다락방 가족들 중에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28개 지회별로 참 많은 랩런트들이 운동권 현장에 있는데요 2375천 종족 함께할 우리 랩런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선수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럴 때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은 모르고 저의 가지고 있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었고요 그런데도 외롭고 힘듦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의 전도자들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은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과 흐름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로 랩런트가 있다면 그 스포츠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각인하고 또 지도자로 갔을 때는 나와 같은 선수들 이 아이들을 랩런트로 키워서 스포츠 문화의 흐름 영적 흐름을 바꾸고 그 현장의 주역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28개 2, 3, 7, 5천 종족 랩런트들에게 우리 스포츠 분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제 13회 랩런트 망대였습니다 스포츠 분야의 멋진 교수님이셨고요 이번 주도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고 망대 여정 이정표 오늘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7, 7, 7만 하면 되네요 그죠? 그것만 하면 끝인데 너무 쉬운데 네 너무 쉬워요 네 3집중 3응답 속에서 말씀 흐름 준비 속에서 말씀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현장만 가면 딱 성취된 것들이 보이네요 그러면 토요일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중요한 시간인지 스스로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시길 바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맞추고 참 바르게 인도받아가는 핵심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13회 랩런트 망대 5천 종족 살릴 스포츠 분야에 계신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중직자 대학원 중직자 대학원 다 등록하셨죠? 네 목소리가 작아요 중직자 대학원 다 등록하셨죠? 네 미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네 다 다음 주에 중직자들이 다 함께 모이는 대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광고가 나올 건데요 미래 교회 살릴 기회를 우리 28개 중직자분들께 드립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아멘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 27차 2024 세계 랩런트 대회를 향해 가는 충북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10년 동안 하셨잖아요 랩런트 이터널리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제 27차 2024 세계 랩런트 대회를 향해 가는 충북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작! 랩런트 이터널리 감사합니다 유한빈 랩런트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충북지의 랩런트 연합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랩런트 유한빈 will pray for us and then we'll have special praise from the Youth and Elementary Evangelism Institute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 초등 전도신 학원에 재학 중이며 청주 복음교회 유한빈 랩런트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을 붙잡고 2, 3, 7 나라 5천 종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전하는 랩런트가 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핵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 랩런트들과 전도자들을 핵심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항상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로 리듬을 찾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정확한 언약과 올바른 기도로 길을 찾게 해주세요 모든 교회, 금토의 시대, 세 가지들,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류광수 목사님께 성냥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해주세요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산업인 제자, 랩런트 제자, 전도 제자, 다민족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언약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소통되는 시간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nd pray all of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and pray all of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주가 나와 함께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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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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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무서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이제 The Remnant들을 기억해야 될게 이런 그 3단체 책이 많이 나와있어요 체육이 너무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좋다 보니까 막 읽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세상중심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이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렇게 돼요 네필림되면 사단이 잡혀 보는거죠 이거를 이렇게 성경이나 있지 다른 데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 나와가지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 정신적 문제가 왔는데 왜 왔는지도 몰라 이 진을 파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고는 이거는 완전히 과거란 말이에요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자 놓치면 안돼요 이 망대여정이정표가 나의 영혼 속으로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님꺼니까 창세 1장에 필절 2장처럼 나의 영혼 속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나의 뇌에 각인되는 겁니다 조금조금씩 그래서 마약중산을 못 끊는 이유가 뇌에 각인될 뿐이니까 물질이 아니고 뇌에 각인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전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지 않고 운명을 뒤집으면 바꿔요 이 서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거든 세 번째는 뭡니까? 실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요 꼭 놓치면 안됩니다 이건 과거 이 첫째는 뭡니까? 랩런트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면 5분만 기도해도 돼요 잠자기 전에 5분만 기도해도 돼요 잠자기 전에 5분만 기도해도 돼요 이제 먹으면 그 다음날 또 하면 돼요 모르고 일주일 지나갔다가 또 정신 절서하면 돼요 어느 날 갈긴돼요 삶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잊어먹는 게 정상이에요 사이코들은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잊어먹는 게 정상입니다 자꾸 찾아내고 또 시도하고 잊어먹는 게 정상입니다 휴대폰이 귀찮을 정도로 아침에 쭉 그냥 기도해도 돼요 그건 또 이제 뭐 다행이지요 저녁이 되면 이제 똑같이 목사님들이 움직여도 뭐 회의하고 다 끝나면 한 또 메시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 준비하려면 어떨 때는 막 졸릴 때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잠은 안 되잖아요 준비 다 해놓고 나면 정신이 깨버리는 거잖아요 요게 제일 애로사항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 계속하니까요 요게 키는 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암환자들 꼭 해 주셔야 돼요 사랑받받지 말고 여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렘넨트는 조금만 하면 굉장히 뇌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뇌가 좀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뇌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뇌가 조금 둔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걸 계속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걸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777이라고 되어있어요 이러면 드디어 응답은 조금 이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드디어 본인들은 놀랍니다 야 기도했던 이런 응답이 오구나 놀랍니다 너 때문에 별 기도 제목도 없어 그냥 이거 하고 있으면 오는 거예요 뭐가 오느냐 말씀 성취되는 게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 흐름이 보이고요 전도 문이 딱 보여요 이게 굉장히 응답이거든요 그걸 보고 3세팅이라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응답하고 가는데 가는 곳에마다 문제가 많죠 또 뭐 어려움도 많습니다 뭐 심지어 들 때는 뭐 큰 어려움 위기도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잘했던 잘못이든 간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마귀는 나쁜 것을 주로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훈계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3응답이라 자 이걸로 이러면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때부터 운명에 대한 근본이 보이시죠 아 이게 놓치면 안됩니다 이 근본이 왜 이리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아 인간이 왜 이렇게 어 구원을 받아야 되며 이건 왜 이렇게 어려우냐 말이에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문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단어도 하나 틀리잖아요 지금도 뉴 에이지 팀이 하나님처럼 되라 단어도 똑같습니다 그거 네 속에 다른 세계에 있다 너를 찾아야 네 속에 왕이 있는 거야 네 속에 영웅이 있는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좋은 말이죠 요렇게 유혹을 딱 합니다 그게 장세기 삼장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덮이뿌린 거야 네필이 거기 장세기 육장 사저로들 일단 힘이 생겨 무당이 힘이 없어요 있잖아요 일단 힘이 생겨 그러면 불신자들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생겨 그러면 불신자들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탑 그게 발생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모세 같은 사람이 피의 은약으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게 모세 시대입니다 이 생긴 이유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었습니다 6월차 광야에서 곡식 거두었습니다 성령 주말입니다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 보호자입니다 자 이게 모르니까 이게 어떤 문제로 발생되었느냐 사사기 21장 21장 25장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요 이게 또 무수지 문제 오는 이유지요 사무엘상 3장 16장 11장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과 다윗이 나타났다 이 말이오 사무엘 3.1-19 사무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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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이 사무엘과 사무엘과 사무엘이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이랬을 때 올 수밖에 없어요 아 내 소견대로 내가 최고의 내 생각이 다야 그러니까 인번리스는 왕이 우상시대라고 이래서 포로와 속국시대가 온 겁니다 거기에 해결책을 알린 겁니다 이게 말씀이라 쭉 흘러온 거죠 렘넨트를 이렇게 세우러 가죠 이사야 예언했습니다 천여가 잉태 아들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만으로 낳아라 이 여기서 완성이 된 겁니다 마가다랍방에서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는 운명을 바꾸러 가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 꽤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 전도하라고 일하라고 하고 가야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만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러 가야 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밖으로 가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보세요 사동 23장 초반에 보면 완전히 성령인으로 봤습니다 응답부터 받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불안하죠 진짜 기도해서 응답부터 받아야 돼 전도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응답부터 받아야 돼 대학 들어갈 때 응답부터 받아야 돼 신부터 받아야 돼 그랬더니 가자마자 무속 허감 세력이 무너졌거든요 누가 다 버렸습니까 총독이 다 버렸어요 자 우리는 안될 때가 있습니다 요 때가 더 중요해요 우리 안되면 포기하거나 설치거나 둘 중 하나 합니다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환점을 맞아야 돼요 마케도니아로 항상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갔더니 루디아를 만났어요 아니 드디어 귀신들을 이제 고쳤어요 감옥 속에서 역사를 일어났어요 사동 19장 1절 7절 마가다로부터 있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막 치유 일어났어요 로마도 보아야리라 이게 시작입니다 아시겠지요? 항상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왜냐 운명을 바꾸러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업이나 모든 것은 기도는 2,3,7,5천 종족과 소통되어야 돼요 전 요즘 제 눈에는요 계속 예상도 이게 보입니다 오천 종족의 소통 올해 좀 많이 올 겁니다 내년에 더 많이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들도 올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우리 차 두 대를 준비한 겁니다 요번에도 대통령이 왔을 때 모시고 서울까지 좋아 이런 왜냐 열릴 거니까 안 열리는 사람은 안 오면 돼 열릴 거니까 오늘 어디서 그냥 준비해야 돼요 왜냐 열릴 거니까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예 이것이 소통이 돼야 돼요 왜냐 아니 성경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족속 만민 땅 것 뭐냐 뭐냐 운명을 뒤바꿔러 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은 이제 렘넘트는 중지하다 한 나라 한 지역 한 교회 그냥 딱 잡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중의자들로 축복을 놓치게 돼요 중의자는 여러분 교회 한 지역 한 나라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운명을 뒤바꿔러 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고 빛이다 왜냐 복으로 가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이 빛을 나타내게 해서 불렀다 이사회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는 일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흩어진 제자를 내겠습니다 자 흩어진 제자들은 이제 여러분은 빛의 종인이다 답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한 이후에 그치오리라 모든 전도 성교의 걸음 따라 지구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이후에 그때 끝이 오리라 이런 인생 날 괜찮다고 했어요 난리 날 거다 괜찮아 전쟁 기간 일어날 거야 괜찮아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나라가 나라를 칩니다 괜찮아 여기저기서 막 젖글에서 일어날 거야 괜찮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증은 이후에 그치오리라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빛의 증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 빛을 모세가 증거한 겁니다 여긴 특징이 뭐죠? 애급의 모든 우상을 다 뒤집은 거예요 애급의 허가 문화 싹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명 같고 왜냐하면 빛이니까 여기에 육신적으로 전기 스위치 내려버리면 우리 아무리 가면 질려도 어둠만 도망가요 아무리 소리 질려도 어둠만 도망가요 불 켜는 순간 어둠만 도망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똑같습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저리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저기에 사드랑미사 아베노우가 빛을 발행하고 제가 흐름을 쭉 보세요 사동의 18장 19장 자 쭉 보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사동의 18장에서 그게 어디입니까 아폴로다일 아데미 큰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빛을 비축합니다 또 사동의 19장 21절 뭐죠 로마도 보여요 로마가 그냥 아니지 잘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장악합니다 마이하는 것이 똑같아 바벨은 신상 만들어 놓고 저래라 로마가 정복해 놓고 로마 신상 세우고 저래라 옛날 일본이 정복해 놓고 신상이 저래라 크게 잘못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누가 시키냐 왕이 시킨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항의한 겁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여러분에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런 축복은 영원까지는 영원까지 영원까지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약을 안 잡으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라니까 안 잡으면 내 운명이 안 바뀌어 그러나 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운명을 바꿔주러 가는 겁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2375천 종족의 허감에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히 사역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면서 금톨의 시대의 새 뜰을 준비하여 2375천 종족 살릴 핵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자막으로 나오는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면서 주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주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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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은 언약의 여정 천명 무패 필승 완성의 승리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저들 발걸음 나는 모든 현장의 지구상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결박되고 무릎 꿇는 영적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시대적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천명으로 못박히게 해 주시옵시고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세계화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의미와 이유를 담고 예물 드린 손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하사 남은 생의 세계보금화 언약을 끝까지 마음껏 심부름할 수 있는 영적 파수군의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만앙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서 성령 하나님의 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충북지의 핵심에 참여한 모든 목회자 중직자 렘눈트 섬기는 교회와 업과 모든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여다 all the churches and works and fields they serve from now and always forevermore 역사하심에 참여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망대여 너는 일어나라 땅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니라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게 성사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과거와 영재와 미래가 죽게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기도 안에서 모든 것 보네 이미 승리했네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망대여 너는 일어나라 땅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니라 주가 주시는 주가 주시는 성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성명의 능력 힘입어 모든 의강껍는 그 빛의 능력 힘입어 내게 주시느냐 이루어지기까지 나 오직 주님 한 분만 그리스도 그 빛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망대여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땅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니라 어디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날 찾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 너는 버린밭이 아니라 성음이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망대여 너는 일어나라 땅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니라 이미 승리했네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망대여 너는 일어나라 땅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니라 땅끝까지 난 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니라 땅끝까지 너 주의 주님 되니라